야 너 니거 다섯개 빼지마라 뭘 빼?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얘 밑에 숨겨놨지? 안 숨겼어 잘 줘 잘 줘 원래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있네 일단 열 잔씩 넘겨 열 잔 아 보면 안 되지 어 하나씩 빼고 있는 거 아니야? 형 나 근데 아홉개밖에 안 줬어 여기 있잖아 야 왜 모자라 다섯장씩 줬지 왜 이게 도구야 도구 아니야 세개 안 준거야 하나 줄 거야 이걸 다 갖고 있는 게 있네 그니까 없는 사람이 진거야 뽀뽀해주기 오케이 뽀뽀해주기 새해부터 기분이 안 좋은데 슬리퍼랑 엉덩이 맞게 하자 어 좋다 그건 좋다 아 허벅지 허벅지 엉덩이 하나 야 허벅지 괜찮네 많이 아프진 않아 오케이 반가프진 않아 네대 갖는 거야? 그치 네대 오케이 야 쟤 왜 이렇게 많아? 그러게 얘가 왜 이렇게 많아 공기야 공기야 잠깐만 너랑 나랑 한번 세워보자 세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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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얘 두 개씩 셌어요 알았어 그냥 해 나 한 장씩 줘 나 한 장씩 줘 나 한 장씩 줘 알았어 게임인데 나 진짜 제대로 한다 두꺼문주야 두꺼문주야 나 할리신이야 야 이거 너랑 좀 가까운 거 같아 그야 잠깐만 네가 나한테 멀어 나 오른손이 가야 되잖아 왜 니한테 가까이 해 민수 형부터 이렇게 오케이 어? 어 어 왜 따윈 형 아니 아니 최상의의 손으로 최상의 손으로 최상의 손으로 최상의 손으로 최상의 손으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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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아악 아악 아아악 이거 한 대씩 그래 한 대씩 왜 한 대씩 아악 아 철했어 이거 제대로 ция 왜 얘기해 그니까 잘못 치는 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 아아악 아아악 이렇게 할 거야 아니? 아니?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딱 눌렀을 때 이미 생각한 거 내가 눌렀으면 안 썼어야 되는데 장려 형이 안 돼 어 왜 이렇게 웃기야 야 다 손 내려! 내려! 야 손 내리고 차례 안 켜라! 차례 아닌 사람 손 내려! 왜 이렇게 빨라? 진짜로 이렇게 방문하고 이거만 했나봐 진짜로? 손 내려! 야! 손 내리라고!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 손님 손 내리라고! 어떻게 해? 어디가 붙여? 아 이게 왜 나와? 야! 야! 장인 줄이라고! 나 둘이랑 같이 하자! 뭘 같이 해? 뭘 같이 해? 뭘 같이 해? 뭘 같이 해! 뭘 같이 놔! 손 내려놔 하지마 하지마 손 내려놔 야 야 야 니가 말 시켰어 왜 내 손을 잡아 게임하는데 손 내려놔 다들 손 여기 울려놔 솔직히 다 내가 그렇게 아 내 것만 보고있지마 손 내려놔 손 내려놔 손 내려놔 손 여기 다 울려놔 야 너 봤지? 여기 말고 니껄 울려놔 형 끝났어 지금 한 명만 맞는거지? 손 내려놔 왜그래 으아아아악 손 내리라고 아 아 아 아니야 두 바퀴 돌고 누군가 이겨야 돼 손 내리라고 손 내리라고 왜 다섯개 좋아 아 아니 한 번은 칠 수 있어 끝날 때까지 그니까 이제 이거 형 이 판만 해줘라 한 번 해줘라 바나나 한 번 해줘라 야 뭐냐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어 이 판 이제 우리 돌리기 아 이 판이 끝날 때까지 형 이것만 보고실래 뭐야? 더 유리하네. 너무 자기나 해 줄 거 아니잖아? 형 진짜 형이 제일 잘하는 거야, 지금. 아, 안 쳤어, 우와. 손 내려, 손 내려, 손 내려, 손 내려. 아니, 내가. 아니, 아니. 아! 누가 쳤어? 아니, 맞지? 맞지, 맞지, 맞지. 누가 쳤어, 너 다 가지고 예쁜 거 없지? 어, 끝났네. 바나나만 보고 있었잖아. 슬퍼. 일어나. 일어나. 아, 세 개 떼려야지. 왜 그래? 자, 이제 봐. 아, 아파! 등치들 봐봐. 이제 내 거 아파. 옛날에 그 등치들 아니었을까? 에, 쳐, 쳐. 안 아파. 쳐봐. 오! 안 아파! 안 아파, 표정이 안 아파. 우리 아버지, 뭐 했어? 목사님이시면서! 여기, 여기 맞나는가? 거기 맞나, 거기 때렸어. 아, 안 줘야 돼. 이렇게 맞았다니, 계속 치시면 될 것 같아. 오늘 너무 재밌어. 아, 너무 재밌어.